Q7 2010년식이구요. LPG 3000킬로마다 5일 가는데 고이 갈기전에 한번 요거 재고 63.63. 내가 말하면 뭐 70까지 올라가죠. 63.63. 오일은 뭐 자주 갑니다. 자주 갑니다. 필터링은 뭐 만키로 한번씩 오일필터하고 에어필터는 예 만키로 한번씩 갑니다. 에어필터는 한번씩 청소하고 빼고 올렸습니다. 이거 넣는데 한통에 얼마 안합니다. 써본거 중에는 합성유라고 되어있는데 써본거 중에는 괜찮습니다. 가격대비. 4개에 5만4천원인가 3천킬로마다 하는데 5.5만2천원에 비행하며 뭐 하고 싶어 4만5천원 구멍을 통해 2만5천원 4만5천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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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